자 보여 줄게 와 야 하늘봐 하늘 구름 한정 없어 얘들아 기가 막히지 않냐 날씨가 너무 좋아 여기가 이제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거든 여기가 밑에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묻저워 어 야 이거 봐라 경치 봐라 얘들아 경치 기가 막히지 않냐 탁 튀어 가지고 가리지 와 장난 아니야 으 와 여기 서 있는게 존나 무섭다 여기는 올 때마다 무서워 바닥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 바닥 한번 봐봐 어 존나 무서워 여기 서 있는거 자체가 존나 무서워 떨어지면 즉사야 얘들아 즉사 즉사 야 존나 무섭다니까 여기 약간 고소공포증 생긴다니까 니가 가운데로 한번 쓱 가봐 제가요? 어 니 몸무게는 별로 안 무섭지 아니 내가 널 찍어줄게 야 대박 니 뛰는데 흔들거려 존나 재미있어 야 정말 무섭다 죽으면 레전드 와 너 피봐 너 피봐 너 피난 아니라니까 손 떨궈도 레전드야 대박이 뭔지 알아 나 이게 나 지금 나 이 지낭한테 힘들게 느껴지냐 느껴지지 이제 장난 아니지 여기서 제자리 점프 세번 쾅쾅 쾅쾅 그대로 떨어진다 흔들거리지 않았어? 아니 이게 떠 있다는걸 보여줘야 돼 기둥이 없잖아 가운데 이게 떠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그래서 무서운데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없는데 이야 진짜 구름이 한 점도 없어 한 점도 진짜로 아 좋다 이제 집에 가자 이제 바람도 나 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응 테이프 정말 어르신네 이거 무슨 데이프 이거? 이거? 집에 가는 건데 있잖아 이거 없어도 돼 아 그래 가려고 숨기는 뭘 숨을 씁니까 숨어서 오케이 숨어서 찾을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방송 볼 수도 없으니까 물을 꺼야 한번 숨어서 2시 뒤에다가 숨고 대기타겠습니다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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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왔어 다들 얘들이 시켰지? 걸으니까 소화되는 것 같고 좋더라 근데 뭐 할 게 없어 뭐 경치 좋고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담배 한 대 쓰기 좋은데 커피 한 잔 하기 좋은데 할 게 없어 다음에 한번 유람선을 한번 타봐야겠다 유람선 저거 운영하는 거지 언제부터 시작인지 한번 알아봐 전화해가지고 응? 형! 전화해야지 전화하지 뭐해 전화 안하고 뭐해 어 지금 유람선 탈 거라니까 그냥 한 말이야 알아보지 안 알아보지 봐야지 천억 생겼을 때 만원 받으면 백개 받으면 리액션 아니 그지 같은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나 처먹어 야 네가 처먹어 야 라이프야 휴지 없냐? 나 카메라에 침 뱉었어 야 빨리 진짜 침 뱉었어 꼬꼬 까까? 머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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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하철 단차 살인발란데요. 미칠 듯 사랑했던 길 옆차에다 들려요? 어? 안 들려. 들려요? 안 들려. 형이 차 소리 들리죠? 안 들려 안 들려. 들리죠 차 소리? 틀린다니까요. 안 들려요. 룸이로 뒤로 가는 데 있어요. 아 진짜? 네. 추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아 답답하네 소리. 요즘 놀이 왜 이렇게 안 되니? 백다방이 뭐가 맛있니? 백다방 괜찮은 거 있어요? 백다방. 뭐가 좋아요? 이 시간에 백다방 말고 연대도 없어. 미숫가루. 백다방이 미숫가루 얘기 많이 하네? 미숫가루 먹을래? 미숫가루 먹고 싶어서. 백다방. 미숫가루. 백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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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응. 베이비 유 나의 반은 유 너무나의 시간이 멈추게 해 다일링 트루 이 감정은 트루 내게 말해 Tell me what to what to say 미숫가루는 계절메뉴로 안된대요 미숫가루는 계절메뉴로 안된대 얘들아 다른거 뭐있니? 안판다고? 딸기 생딸기 생딸기 미숫가루는 계절메뉴로 안된대요 미숫가루는 계절메뉴로 안된대요 미숫가루가 미숫가루는 계절메뉴로 안된대요 고맙다 미숫가루가 이런데 썸이란거니 뭘까 뭔지 모르겠어 맞다 맞다 장난이야 장난이라고 장난이라고 폰이 없으니까 뭘 좀 하자 난 모르는 척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내게 벗어나 옥상하면 가는거야? 네 시원으로 다 낡는데 화난다고 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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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밝다 구름 안정 없이 진짜 너무 너무 맑다 공기도 좋고 바람도 솔솔 문이 너무 좋아 자전거 이거 내가 옛날에 타고 다니는건데 이거 지금 10년도 다 됐거든요 근데 빗물에 부식돼가지고 꼬개질거 같은데 타네 이거를 옛날에 저거 타고 다녔었어 옛날에 야 이 지금 쓰겠냐 이거? 뭐하나 지금? 담배를 얼마나 핀거야 시빌새끼들 시빌새끼들이 와 뱀뱀뱀들이 쟤떼다 진짜 쟤떼이 다 타가지고 이거 완전 녹아버렸구만 이거 지금 내가 봤을때 이거 70%는 니가 핀거야? 그지? 굵은 담배 안 보이세요? 좀 굵은 담배 안패 그럼 집에 온 비제이 이 새끼들 이거 다 핀 거야? 저희들.. 저희들.. 저희들 챙겼잖아 이거.. 야 거섭돼가지고 좀 뭐다가.. 야 야 먼지.. 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너 왜 그래? 먼지 날라니까 저.. 야 냄도 난다 이거 아니 자전거 갖다 놓고 해야지 야 내가 뭐 다 치우라고 한 것도 안 좀 못 해놓으라고 한 건데 그걸 그 끝까지 우악스럽게 하면 어떡해 어? 어? 주차해 놓으려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저기 그거를 살살 해가지고 먼지 안 날리게.. 야 이 먼지가 입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이 새끼.. 아 거기다 버리게? 야 그거 좋다 진작에 그런 아이디를 좀 써가지고 좀 하지 야 그거 굳이.. 어? 야 야 야 야 먼지.. 야 먼지 날려 그거 우리 호끼들아 야 그거 먼지 엄청 날리잖아 이거봐 아니 그거를 손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해가지고 그 그냥 뭐다가 버려 야 야 야 그거 면장감인데 너 그렇게 하면 니 손에 그 먼지랑 담배지랑 다 들어오는 괜찮아? 일단 내가 한 말은 봉투 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어? 그렇게 긁어오듯이 해야 니가 크게 한 번 뭉쳐가지고 하지 그거 계속 몇 번이나 손으로 주워 담가면은 그 안에서 먼지가 또 생겨가지고 니 호흡기에 들어가고 있잖아 니 손에도 지금 먼지가 지금 계속 묻을 거야 그거 되게 더러운 먼지야 몇 년간 흐박 고생을 해 다음번엔 니가 엄청 고생한대니까 손에 손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그.. 어? 모래 긁어오기 그 게임 하듯이 싹 긁어오면은 한방에 대고 그러고 나서 저기 조금 조금씩 비워다운되는데 사서 고생하네 그것만 좀 담배.. 어우 깔끔하네 형 제발 핀데 담배를 굳이 또 구분을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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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ㅂ 이거 핀새끼 마일드 세븐 핀 사람 마일드 세븐 핀 비제가 누구지? 여자 아니냐? 야 절이 아니야 절이? 아 맞다 지금 절이 방송 보고 있지 새야 맞다 새야 이 새끼 맞다 마일드 세븐 핀다 응 몇 번 안 왔어 새야는 응 마일드 세븐 깍이네 야 ㅅㅂ 뭐 쓰레기장도 아니고 맛새 피는 새끼 잡아가야겠다 청소 한 번 시켜야겠다 아니 맛새 깍을 거기다 그렇게 꼬불쳐서 버렸다고? 여기 무슨 쓰레기장이야? 야 나중에 저기 위에다가 CCTV 달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버린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공장한테 지금 맞아 이거 그냥 니가 좀 때려라 어? 가지라 잔다 말투가 또 한 주먹 하지 거제 실전 압축근육이에요 제가 지금 몸이 저 말라보여도 이소룡급이야 이소룡급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나 배고프다 출출하지 전 총이 배로 갈 때 있죠? 어 배고프다 배꼽실이 가장 맞잖아 그치? 어 마키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하게 봤어 과잉 과잉 그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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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気持ち 気持ち 本当に気持ち 조금 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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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어 맛있어 잘생겨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고마의 발사 잘생긴 고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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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気持ち? 気持ち? 気持ちだけど 気持ち? 気持ち気持ち 鶴 専門사から採用 番灰 복도のロブズのいつ 肉乳工 日日です 巻 鶴 肉乳 すごい 半分 専門 鶴 鶴 鶴 鶴 鶴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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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마우스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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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마우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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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마시는게 좋을거같아 뭐 드실거에요? 좀 향이 야무진거 음 헤이즐렛 오케이 헤이즐렛 오케이 너도 건강 생각해 너무 단거만 먹지말고 씨발 씨발 닫는거 봐 음 헤이즐렛 헤이 랍 헤이즐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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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으면 음 음 정말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는거에요 백다리아 헤이즐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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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잘 되겠는데 이걸 처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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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쉐이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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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very fucking angel. You very fucking kind. I'm very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Very very thank you. 공원 가자 거기 그때 그 저 바람 솔솔 부는데 거기. 집으로 가 제발 집으로 갑시다. What? Why? Why you going home? Hey love. Hey love. Please. Hey love. Thank you. You very fucking cool. You angel. You from goze? Goze? Goze angel. Goze island. Goze island. What?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Thank you. Very fucking terrible. Tasty? Fucking tasty. Fucking tasty. Okay. Fucking terrible. Good good. Very good. Goze island very famous person who? Who is it? BJ. BJ. Goze gangster. Goze gangster. Yeah. Fucking goze gangster. I... I... I scared. His nickname is Goze RPG7. Holy shit. What the fuck? Do you... Do you know... He is... He is... He is... Fucking monster. He is punchy... Power is... Very fucking... Nuclear punch. He is... He is... Color punchy... Fucking hero. He is... Very strong. Very strong. Very stro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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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very fucking strong. He is very strongest in... Sungzi Marsego. Such a... He is monst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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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him. I got it. powerful. Sungzi High School.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가 오늘 너랑 간단할까 갑자기 현타 존나오는데 오늘 하루 뭐했냐 우리 6시부터 지금까지 방송해라 집 가자 집에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하고 오늘 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 했으니까 못 보이신 분들은 6시간 분량의 방송